DILLYCIOU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니앨범 DILLYCIOUS로 돌아온 지영입니다 오늘은 DILLYCIOUS MV 촬영 현장이고요 제가 처음 해보는 이런 야외 촬영이라서 긴장도 좀 많이 되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밤을 쪼고 있어요 허기진 배를 채워보니 외톨이 밤새 잔 채우지 바구 빼나 펜 앉아버리 You can see me never 폼도 잡고 걸어다녀도 돼 태감 속에 숨어쓰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가려울 땐 시원하게 굽고 가버리지 바르장머리는 무슨 말이야 내가 다 뺏어 마까와와와와와 딜리셔스 팩트 포켓 관심 없어 저기 못된 말들 내꺼 했더니 내꺼랬어 we so delicious 베벅 에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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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맛있어 모래가 너무 많아서 안 먹고 싶어요 마지막 가면 입이 안 담긴다 네, 첫 번째 착장 씬이 끝났습니다 첫 착장은 이번에 제가 머리 색깔에 변화를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 원하셨던 핑크로 해봤는데 핑크에 맞춘 핑크 스투이고요 개인적으로 색깔도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착장입니다 이 착장으로 군무신이랑 개인 컷들을 땄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랜만에 핑크 해봤어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 응 베트남 오류 앨범 웬 웬 웬 웬 웬 웬 웬 1, 2, 3, 4, 스페어 맞춰 앞다 두면 찰칵 포스트 나이스 투 미츠 여기 너무 딜리셔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게 땅이 워낙 고래고 울퉁불퉁하고 돌도 많아서 약간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없고 저는 그리고 많이 안무를 추진 않아서 우리 댄서분들이 고생해주시는데 약간 지경 좀 근데 최단 열심히 해야죠 예쁘게 나오네요 파이팅 네 파두장 머리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뺏어 먹까 와 와 와 와 네 파두장 머리는 무슨 말이에요 내 거 다 챙겨 먹까 와 와 와 와 최단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화목해 보이나 안 보이나? 깔깔 잘 화목해 보이고 싶은데 깔깔 잘 칠깔 깔깔깔깔 칠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펜씨 밉 넓어 에이 바드장 머리는 무슨 말이 에이야 내가 다 뺏어 먹까 와 와 와 와 에이 바드장 머리는 무슨 말이 에이야 내 거 다 챙겨 먹까 와 와 와 와 네 여러분 두 번째 작장 두 번째 작장입니다 어 이거는 약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좀 부티가 나지 않나요 이 작장으로도 분모를 찍었고 이제 개인 컷을 찍고 있는데 어 이 의상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의상을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장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딜리셔스 뮤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혼자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어 오케이 여긴 너무 맛있어 에이 바드장 머리는 무슨 말이야 홈도 잡고 걸어다녀도 돼 태감 속에 숨었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잘해올 땐 시원하게 콕콕 가버리지 어둡게 미색 미 급식아주머니 자택지 여긴 너무 맛있어 우리가 마음에 더 찢는 게 심사하수도 안 좋은데 vivus 눈을 손이 없구나 야 호정 예쁘게 붙여놓고 봤어요 나무도 모르게 호정의 비법이라 따로 연습하지는 않는데 그냥 가사에 좀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스처나 표정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따로 막 제스처나 표정을 정해두진 않고요 그래서 아마 할 때마다 많이 바뀌기도 할 텐데 그냥 그때그때 몸이, 마음이 가는 대로 보통 하는 편이에요 포인트 안무요? 포인트 안무.. 근데 포인트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부분은 좀 귀엽게 다들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팔 들어가지고 골반을 튕기는 듯한 장면들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많이 많이 따라줘 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이야기하면 본격적으로 곧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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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우리 팬분들 드리기 위한 폴라로이드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포증이 있어요.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마지막 착으로 이렇게 서부 느낌 나는 카우보이 패션으로 찍어봤는데 파격 변신처럼 머리도 가발도 써보고 해봤어요. 마음에 들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예쁘게 또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이 마무리가 됐는데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다 웃은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시스 화이팅! 준비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